네, 안녕하세요. 5월 5일 금요일 아침의 목사. 오늘 본문은 욕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욕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저주하고 자신의 고통을 탄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난 뒤에 사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긴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교차적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사장과 5장까지도 오늘 본문까지도 이 엘리바스의 긴 연설이 큰 주제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룰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의한 변론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 엘리바스는 욕기에서 소개되는 이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이고 새 친구 중 가장 많은 발언을 했으면서도 가장 길게 얘기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욕을 동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욕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오늘의 1절을 보면 비꼬는 말투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욕이 호소하는 것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걸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결국은 믿음에 선한 사람이 승리하고 이겨내고 나아질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엘리바스는 욕의 고난은 욕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해달라는 이 호소, 이 부르지즘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욕에게 충고하는 말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너 같았으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바스가 정말 섬세해서 욕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섬세하고 또 욕을 그렇게 사랑하고 욕을 애정하기 때문에 알려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죄 지은 것이 없는지 살펴보라면서 얘기합니다. 핵심을 잘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욕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일어나는 필요를 느껴야 한다는 이 선의의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엘리바스의 연설의 이 사상과 역사관은 신명기 역사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신명기 28장의 역사관에 의해서 바탕으로 욕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말 중에 욕기의 4장 8절에서도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욕이 죄를 심었기에 망했다. 욕이 죄를 심었기에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는 이론의 예외가 바로 욕이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고요. 죄가 있어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엘리바스처럼 하나의 원칙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말과 행동, 미숙한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진리라고 주장한 것들이 진리가 아닌 정말 무서운 인정과 주장이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의 믿음의 이 프레임이라는 것 안에 덧붙여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하면서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지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고난받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뭐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지복 선언을 엘리바스가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축복의 선언을 이어집니다. 이 5장의 엘리바스의 연설은 정말 폭 좁은 교리의 잔인성을 고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거룩을 위해 힘써왔던 이 바리세인들, 이 율법학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목표인 하나님을 닮기 위한 거룩성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죄책하거나, 잣대를 두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예외라 불렸던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예외라 불렸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가족과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말이 타인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 번 다짐하면서 연습하는 것. 그럴 의지와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 자생되지 않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모델링 삼아 겨우 한마디, 겨우 한 걸음을 그분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의 심은 죄로 인하여서 제가 형벌을 대겁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만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아닌, 저만 아닌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이 아닌 모두에게 전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독과 고통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